무릎을 세우고 우리 뒤에서 손박질을 한 상태에서 상체 올라올게요.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내밀 때 호흡 마셔주세요. 상체를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날개뼈 아래까지 상체 들어볼게요. 고개의 힘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복부보다 목의 자극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. 윗배 자극을 느끼며 천천히 상체 들어주세요. 그럼 크런치백기에 시작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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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